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저는 밖에서 방보겠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야맨플레이 좋아합니다! 사장님! 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바로 빅붓이라는 옛날에 했던 공포게임인데요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왼파리와 룰루씨랑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대원들 내가 대장일세! 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해? 아.. F! 어 야 저거 방금 지냈어 야! 야 이거! 야! 아 야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야 불 꺼! 니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와 너 찰뻔 내냈을까? 자 대원들 푸린이의 동생이 죽었다 여기서!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수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니 갑자기? 푸린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은 모였지!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우리 총 4명이서 복수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한 명 4명이요? 야 한 명 어디갔어? 아 맞다! 니 동생이었어! 오케이! 어 니 동생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3명 됐고 궁금한 거 있는데요 대장님! 안 돼 안 돼 질문받지 않아! 기각 기각! 대장님 일단 우리가 쉬어야 될 캠프를 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캠프님 이쪽일세! 대장님! 비는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대장님! 안만봐 주세요! 빅푸시라 헷갈리거든요!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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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푸시라 헷갈린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왜 대장립! 대장! 죽었어!!! 대장님 어 살아났네 살아났다네 살아났다네 나 살아났다네 내 걱정하지 말게 오개나 오개나 야 대장 바꾸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1명으로 대장 1명 고르자 오케이 오케이 앉아 앉아 모두 앉아 앙키끼가 뭔데? 앙키끼 야 앙키끼 없어 이 게임 자 오프로가 점프 어쩔 수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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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앉았어 나 앉았어 뭐야 모르겠어 눈치게임 1 2 3 내가 이긴 걸로 하자 야 내 숫자가 제일 크잖아 야 얼굴을 봐 대장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제일 크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왼팔이가 대장을 하긴 해야돼 인정 인정 빅붓이나 헷갈리긴 생기긴 했으니까 이게 제일 앞에 가야 뭐라고? 야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어 야 니가 2 야 삐야 니 동생 니 동생 니 동생이 여기서 죽었어 안 돼 안 돼 총새가 고수나 어 총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니 동생이야 나 드론 있어 개점 이 곰탱이가? 어허어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 동생 자 일단 지금 너무 밤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하루 눕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격총 있는데요 이걸로 빅풀 쏴버리면 잡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잠깐만 나 맞았는데 나 야 야 나 뭐에 맞았어 둘 중 누구야 야 뭐야 눈탱이 맛이 갔는데 야 앞이 잘 안보여 야 뭐야 야 누가 썼어 내가 잘 보이겠는데 둘 중 한명이야 야 이거 어떻게 쏴 태장님 태장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태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태장님 뭐야 파파라찌야 잠깐만 여기 너무 추운데 우리 피 달고있어 나 피 안닿는데 그거 총알을 맞아서 가슴같은데 아 그렇구나 나 총 몇대 맞았길래 지금 피가 빨간색이야 나는 야 뭔소리야 다들 숨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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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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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꺼 여기 빅풋 여기 빅풋 여기 빅풋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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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총구가 나한테 있지 자 스스로 아침이구만 태장님 가세 가세 눈이 많이 아프게 고맙습니다 대장님 맞으셨나요 어쩔 수 없어 콘텐츠 특성상 지금 나가야지만 방송불량을 많이 보이나 하슬맨 뼈야 이 근처에 빅풋이 있다는거지 이 근처에 빅풋이 있다는거지 이 근처에 빅풋이 있다는거지 대장님 나무 같습니다 대장님 이거 아무리 봐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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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닥쳐 아하 자 내가 봤을때 이거 너의 여동생의 단서야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거지 아이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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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몸이 너무 세게 맞으신거 같습니다 대장님 잠깐만 나 총 몇대 맞아 나 빅풋보다 많이 맞았어 지금 네 솔직히 어쩔수 없습니다 그 거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때린게 빅풋이었으면 벌써 엔딩이었다 자 내가 봤을때 여기에 cctv 하나 설치해야될 것 같다 프린 이거 세대교차 한번 할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장님 아직 아니야 아 제가 오케이 먹이로 줘야되니까 그거 대놓고 말하면 어때 나 다 들렸어 일단 이거 빅풋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슴을 잡아야돼 그 사슴을 잡아서 덫에 그 사슴고기를 꽂은 다음에 유인해서 잡아야돼 우와 쩔어 일단 고기면 되는건가요 대장님 고기면 되지 그 대장님도 지금 어 어 어 자 불을 꺼보게 여기 보면 발자국 보여 여기 발자국 있잖아 발자국 발자국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사슴 발자국이야 일로와 이 근처에 있어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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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CI 대장님 사슴 오 야 빙풋빙 cardio indich 실패 와우 개쩐다 오 빅본 빅본 오 뭐야 대우야 태장님이랑 파이팅 울타까 65개 쏘와 쏘와 쏘 저초 처음니라 태장님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데려 야 너가 한 발밖에 안주고 갔어 아아아아 도와줘야들아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태장님 어 야 잤다 야 너희들 잤니? 저 빅본을 잡기 위해서는 총알이 백발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은 즉슨 우린 70발의 총알이 더 필요하지 비밀기지로 가야겠어 가자 비밀기지로 어 잠시동안 지식이 많아지셨네 대장님 잠시 가만히 있었던거 검색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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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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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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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잡았어 야 이거 왜이렇게 잔인해 이거 뭐야 뭔게임이 이래 야야야 뭐야 이거 피 계속나 어 나 이 게임 안할래 나 이런거 무서워해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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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다 인물은 여우다 조저버려 죽어버려 막그냥 막그냥 미안해 여우야 아 많이 때리지마 아 한대씩만 때려 이거 어쩔수 없이 잡아야되니까 잡는거잖아 이거 유튜브 올려야되는데 이렇게 잔인해서 유튜브 못 올려 오케이 대장님 얼굴도 모자이크해서 올리겠습니다 대장님 쇼 낫사 괜찮아 죽지않아 금방 일어나 어 테이크 아이템 어 테이크 아이템이다 나이스드 아이템 오케이 다 먹었다 개새끼들 복수할거야 근데 애들아 나 궁금한게 있는데 방금 빅꽃 몇대씩 맞췄어 나 한 다섯대 맞췄거든 나 두대 근데 빅꽃 지금 피찼잖아 그 말은 순간폭딜로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우리 내가 봤을때 이거 못잡아 우리 이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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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컨트롤 옆에 드론 컨트롤 오오오 내가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기분이 recalled 물에 또 들어갈수있나요ть 일단 물속에 쑤셔워봐 오후오오오오오오 쑤셔넣어봐 아! 좋댔다! 야 저거 찾아놔 아 쓰바 야 이거 찾아오르래 야! 어 진짜 쑤바 야 나 길치 어딘지 몰라 야 저거 풀이니 여동생 유산이야 미친 내 여동생 무슨 짓 한거야 아 나 이름을 문에 넣으면 어떡해 이름이 뭔데 엘라스틴 1호 아 빨리 찾아야 돼 엘라스틴 1호 이거 스틴아! 아 찰나한거 같애 스틴아 어딨어? 아씨 어딨는거야 야 이게 좀 좀 컸어 가위 바로 옆으로 꼬라봐 어 여기야 여기야 스틴아? 스틴아 여깄니? 스틴아 어딨어? 우리 스틴이 죽었어 스틴이 보내주자 이름이 차도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야 포기해 포기해 엘라스틴 보내줘 야 줄거 줘 줄거 줘 줄건 줘 줄건 줘 대장님 또 뭐 찾으러 가셨는데 스틴이 찾는데 어 얘들아 네네네 대장님 이 숲 어딘가 동굴이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 그 뭐 어디서 있어 이 근처 동굴에 빅붓이 먹었던 흔적들이 있다 일단 거기에 덫같은거 깔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써려 있었나봐요 어딘가에 어 아 어 대장님 그 정도면 그걸 쓰신 분을 대장님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야 진짜 아니야 이거 응용하는건 나의 몫이지 좋아 여기가 포인트야 일단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간다 자 모두 텐트 펴 텐트 자 여긴 나의 홈 아 질입니다 대장님 이게 무증용 텐트인가요? 아 잠깐만 야 개더러워 야 야 무증용 텐트인가요? 동덩이 치고 야 뭐야 이거 아 세명 아 나 꼈어 대장님 어딜 만져 비비지 마십시오 대장님 어딜 만져 아 잠깐만 나 꼈다고 나 안 나가진다고 어딜 만져 아 야 앞에 누구야 아저씨 아 나 다시 지났어 잠깐만 야 우리 남잡니다 엄지말 대장님 비비지 마십시오 아 나 내 성발 더 안됩니다 아 나가라고 어이씨 대장님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야 텐트 접어 텐트 접어 텐트 접어 아 됐다 아 느낄 뻔 와 여기 오랫도 녹은거 봐 와 와 이게 부시또래 원리네 성적 취향 바뀔 뻔 어 어 이래서 부시또래 불이 붙는구나 싶네 대장님 남자였네요 어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오 뭐야 봐봐 이거 뭐 있다니까 아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나 여기 못가 대장님 먼저 갚으십시오 대장님 어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발만 대볼게 대장님의 진우 제가 지키겠습니다 야 이거 흔들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야 비켜봐 야 비켜봐 오케오케 뒤졌다 나졌다 텐트필까 빨리 비켜봐 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대장님 대장님 들어오십시오 저는 밖에서 방보겠습니다 대장님 들어오십시오 야맨플레이 좋아합니다 대장님 빅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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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분 온다 잠깐만 나 들켰 애들아 도와줘 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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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있습니다 대장님 저도 쏘고있습니다 애들아 아아아아 대장님 어그로 좀만 끌어보십시오 야아아아아아 고추 맞췄어요 고추 이게 참고로 소 Schwarzenegger 야어우그 쫓아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우리 피 30분의 1이란 깎았어 지금 따라와 야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포기하지마 놓칠 수 없다! 기다려오오! 대장님! 어 근데 저거 죽을 텐 안돼! 엔딩인가? 그리 하이야 빅푸트를 잡지 못한 우리 기타등등 들은 야 삭제 방금... 방금... 방금...